오늘은 런닝맨이 떴다 렌즈 어떤 모습을 24시간 내내 촬영과 이름이 특정 기준에 의해 팬이 금토끼를 획득하게 됩니다 야 잘한다! 들어와! 들어와! 콧말이 많아! 야 이게 죽겠다 야 국정아! 야 불 꺼줘! 다시 살았네? 와 아가... 이리 와! 야... 어... 혹시 벌써 좀 거짓말? 나 왜? 아 왜 이렇게 못해? 깜짝 놀랐어 나한테 웃어내는 야 진짜 너... 폭생했어? 하아 오빠! 그래요? 폭생했어 아... 신난해 진짜 알았어 맞아 오빠! 오빠! 음악! 음... 아우코가 너무 맛있어 그래 석진이 형! 이걸 놔둬지 삼겹살 먹어야지 된 다음에 잠깐 놔둬 옆에 놔둬 이거 그릇에 해야지 그릇에 받았고 던지 여기다 먹을 거 아니야 자 자 자 여기 받아 봐 야 야 정신차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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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 나